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?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배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? 야야야 안녕하세요 이 많은 낙엽을 쓰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? 돈을 쓸어 담는 느낌입니다 돈을요? 네 진짜로? 네 힘드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? 낙엽 끼시고 네, 그럼 대신 이것 좀 잡으세요 도와주시나요? 아니면 혼자 해요? 혼자 해야 해요?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낙엽이 가벼워서 쉬울 줄 알았는데 은행은 무겁습니다 진짜 많다 100m도 못 가요 아, 그래요? 네, 혼자 쓰면 맞을 자랑 하나씩 잠시 주시고 싶어요 여자친구가 홍콩 사람인데 거기는 겨울도 없고 가을이 없어요 은행을 보면 굉장히 예쁘다고 항상 사진을 찍어주라고 해서 열심히 진짜 많이 셀카랑 그런 걸 많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? 그때 저는 지긋지긋한데 그래도 여자친구가 한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어주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행복합니다 진짜로? 네 진심? 네 hello 후 영상의 성과 일 음라 또 조 아 펜이의 파트 오늘 갖고 오신 은행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? 한 20톤 이쁜 안녕하세요 여기가 너무 로맨틱!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예뻐요 단풍 보러 오신 거예요? 관광으로? 네 나라에 없어요? 없어요 여름만요 낙엽을 보니까 낙엽을 서울에 가서 많이 모아서 서울에서 이렇게 낙엽 모아서 던지고 낙엽 놀이도 하고 싶어요 여기서 해보니까 어때요?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? 이거 던져보는 거예요 둘러꾸러꾸러 캣핑장 뱀어 일루와 같이 이어 이 어떻게 말이야 와 이게 무슨 나중에는 페이오포 어 이거 네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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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파구에서 낙엽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올해가 4년치입니다.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? 퇴비로? 저 같은 경우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. 뭘 키우시나요? 이게 벌라무 약재거든요. 이걸 낙엽을 펴게 되면 풀이 안 나니까 제초제를 안 하니까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또 인력도 적게 들고 또 땀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. 너무 심해.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. 너란 은행 나무의 숨은 나이. 너무 심했다 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